네 형제 수요일날 자동 샀거든요. 자동보시고 번호조합 잘해가지고 꼭 일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우면 쉬운건데 또 어려움이 어렵더라구요. 할머니도 게이트버 하는데 잠깐 나왔습니다. 재밌게 하시네요 나무와 나무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수요일날 자동 한번 봐보겠습니다. 2번 5번 32 35 42 43번 14번 20번 34번 36번 42번 44번 4번 11번 14 15 24 41 135 11 20 22번 되겠습니다. 4번 42 43번 연번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14 15번 연번 20번 하고 21번 나왔죠. 연번이 235가 좀 특이하게 보이네요. 20번에서 22번 이렇게 나왔고 네 형제들 뭐 느낌있는 번호 쓰면 느낌있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이 번호 안나올 것 같아 제외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외하시면 되구요. 여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영상 밑에 보면 후원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1000원도 되고 100원도 되고 합니다. 후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